충남도의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추진합니다. 김영권 충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대상자는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희생자 유가족으로 65세 미만 대상자는 기존처럼 중위소득 100%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생활비 10만 원을 받습니다.